조선시대 제10대 연산군 이후 조선 제10대 왕인 연산군은 1476년 11월 7일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성종의 후궁이었다가 왕비가 된 윤씨로 윤씨는 후궁 출신이었으나 연산군을 나오면서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연산군은 7세 때 세자로 책봉되었고 서현을 통해 학문을 배워 선대 왕들에 비해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1494년 성종의 사망 이후 연산군은 조선 제10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후 신승선, 노사신 등 대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지만 무호사화라 불리는 사건으로 인해 국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무호사화는 선왕의 명복을 비는 행사와 외척에 등용을 두고 3사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의 유생들과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생모인 윤씨가 사망한 후 그녀의 능묘천장과 관련된 갈등도 발생했습니다. 1498년에는 조이재문 사건으로 인해 홍구파가 세력을 강화하면서 많은 신진사류와 3사 소속 대관들이 희생되었고 이는 조선 최초의 사화인 무호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연산군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사치와 사냥을 즐기며 국고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1504년에는 홍기다리 손녀를 붕중으로 들이라는 명령을 거역한 죄목으로 숙청되었고 이 사건은 해비윤씨와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연산군은 왕정을 통해 해비윤씨를 내쫓고 살해하는 등 포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국왕의 난행을 비방한 투서가 나오자 한글 교습을 중단시키고 언문구결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각도의 채홍사, 채청사 등을 파견하여 미녀와 양말을 구해오고 성균관의 학생들을 몰아내고 황음에 빠졌습니다. 경연을 없애고 학문을 방해하는 등 연산군의 실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1506년 중종반정이 계획되어 연산군은 폐위되고 교동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폐위된 지 두 달 만에 역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의 치세는 조선조 백년의 시대를 획을 긋게 하였지만 이후 50년은 사화로 인한 유혈극이 계속되고 붕당이 형성되며 국군은 쇠퇴했습니다.